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2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일론 머스크 xai 급성장과 반도체 투자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업이죠. 일론 머스크의 xai 급성장 이것이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중 시현황을 한번 볼까요. 보면 다우산업 43,870.35포인트로 플러스 1.06% 상승 나스닥종합 18,972.42포인트로 플러스 0.03% 상승 S&P500 59,48.71포인트로 플러스 0.53%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영구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구요. 반면에 상위종합하고 항생은 하락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도 한 3가지 정도로 들고 와봤는데 AI 아직도 과열 아니다 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비중 늘려볼 만하다 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구요. 그리고 8월 초 증시 급락시킨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씩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호재에 있다라는 비트코인 요즘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거의 신고가 경신하고 마이의 10만 달러 바짝 다가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S&P500 맵을 좀 보시면 뭐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63% 하락 반면에 아마존 마이너스 2.22% 하락 테슬라 마이너스 0.7% 하락 구글은 마이너스 4.56%나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도 마이너스 0.43% 하락을 했구요. 그에 엔비디아는 뭐 AMD도 하락을 했네요. 그런데 대다수의 종목들은 상승을 했구요. 히어 엔그레드 인덱스 보면 현재 탐욕구간 얼마전만 해도 유트럴 구간이었죠. 근데 다시 탐욕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XAI 10개월 만에요. 기업가치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죠. AI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가 짧은 시간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며 AI 시장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XAI는 단순히 챗봇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대규모 AI 센터를 구축하고 첨단 AI 모델을 개발해서 AI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XAI의 급성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세가지 정도를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AI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 같구요. 그리고 AI 기술이 발전될 것 같구요. 투자 매력이 증가되겠죠. XAI의 등장으로 인해 AI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는 AI 기술 발전을 가속할 거고 더욱 다양한 AI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XAI는 첨단 AI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구요.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XAI의 성공은 AI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일 거구요. 관련 산업의 성장도 이끌게 되겠죠. 그럼 XAI의 성장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까요? XAI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될 거고 첨단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반도체를 필요로 할 겁니다. XAI 같은 AI 기업들의 성장은 곧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XAI 성장이 반도체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된다 라는 사실. 3단 공정 기술이 발전된다.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창출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는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더욱 첨단화된 반도체 공정 기술이 요구되겠죠. 그리고 AI 전용 반도체 시장이 확대될 거고 기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전인하게 될 겁니다. 그럼 RC 반도체 지수와 SXL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SXL의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진짜 유수와 같이 손살같이 흘리노네요. 2022년입니다. 벌써 거의 3년째 돼가고 있죠. 거의 아직 3년은 아닌데 2025년 1월이면 3년이죠. 근데 이때 2022년 1월 1일날 어마무시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거의 패닉이었죠. 패닉 공포구간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내려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도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뭔가 희망을 주는 도찌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도찌 밑으로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하락을 했을 겁니다. 어디까지 아직도 바닥이 어디야 이러고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도찌 위로 당대 양봉이 들어섭니다. 어? 새로운 시그널인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돌파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결론은. 그리고 나서 조정을 다시 받게 되고요. 또 좋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확인사살을 해줬죠. 나 이제 진짜 상상할 거야. 라는 봉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도찌가 나왔고 또다시. 만약에 여기서 은봉으로 전환돼서 내려왔다고 하면 다시 하락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양봉으로 도찌 위에서 양봉이 서버리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하나 둘 셋 드디어 수산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흑산병 그리고 또 한 번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어? 나 상승할 건데 그리고 나서 조정을 돌파한 자리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진짜 이 양봉이 엄청 좋은 양봉이죠. 직전 은봉을 다잡는 양봉 그리고 나서 역시나 양봉이 들어섰고요. 근데 이때 안 좋은 은봉이 들어서게 됩니다. 직전 양봉을 다잡는 은봉 나 이제 하락할 거야. 조정받을 거야. 라는 게 이 은봉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도찌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 다시 변곡점인가? 봤더니 어? 여기 보면은 이 꼬리가 있다는 건 양봉이었던 때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타점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은봉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한 자리를 지금 터치하려고 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은봉이 들어서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은봉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거의 뭐 어? 거의 저점을 향해 내려간다. 만약에 여기를 뚫으면요. 어? 이 120월선이라고 하죠. 여기를 지지하는지 지지 안하는지를 봐야 됐는데 어? 밑에서 주봉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 되게 좋아서 직전 은봉을 다잡는 양봉이라든가 절반만 회복한다고 해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작용할 건데 말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좀 보이죠. 어? 이때 2014년 7월 8일 찍고 하나 둘 셋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어? 나 조정 또는 하락 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양봉이 들어서죠. 하나 둘 셋 적산병이 바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은봉 다시 양봉 그런데 여기를 양봉으로 돌파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게 안 됐죠.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쌍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저점 단기적은요. 그리고 나서 뒀지 다시 또 은봉이 내려옵니다. 음 하락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다시 말아올렸죠. 그러나 역시 은봉이 장대음봉이 나타났고 이번 달에 들어서서 지금 저점에서 만약에 절반 이상만 회복한다고 하면 다시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좀 남았습니다. 어 오늘 이제 어떻게 이 주봉이 갑자기 장대양봉으로 돌변할지 아니면 은봉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현재 RSI는 40 어 으로 좀 더 뭐 이 지표는 활용스러운 구간이 아닌다 아니다 라는 그런 걸 말해주는 거죠. 어 보면은 XAI와 같은 AI 기업들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RSI 반도체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RSI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지수죠. XAI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SXL은 RSI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에버리지 ETF죠. 시장이 상승할 때 더욱더 3배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ETF 그럼 제가 SXL을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 용도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장 성장에 대한 노출이죠. SXL을 투자하면 AI 시대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분산 투자입니다. 다양한 반도체 기업의 분산 투자하는 효과 그리고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효과죠. 시장이 상승할 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인데 반대 국보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3배로 하락하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몰빵투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3배 레버리지는 그리고 저의 시각에 바라본 SXL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AI 시대는 아직 초기 단계죠. 4차 산업혁명도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그래서 기대되고요. 따라서 IC 반도체 지수와 같은 반도체 관련 지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X의 AI 급성장은 AI 시대의 도례를 가속할 거고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겁니다. 이는 IC 반도체 지수와 SOXL과 같은 반도체 관련 투자 상품의 매력도를 더욱 높일 것 같아 보이고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시고 반대급부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 돌다리도 탕탕탕 두들겨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